4월 8일 본격 출시하는 MMORPG 아제라가 공개 서비스에 앞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제라는 20대부터 40대 남성 유저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세계 국가 간의 대규모 전쟁과 풍부한 정치 시스템, 특수 변기를 활용한 전투, 개성이 가득한 오정의 캐릭터 등을 통해 RPG 본연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는 사전 다운로드와 캐릭터 선정 이벤트는 바로 오늘 7일까지만 진행된다고 합니다. 전사, 마법사, 궁사, 암살자, 마탄사 중 하나를 선택해 캐릭터 생성이 가능하며 캐릭터 사전 생성은 개정당 한 개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한편 아제라를 서비스하는 스마일 게이트 메가포트 관계자는 이용자들에게 원하는 캐릭터를 먼저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하며 하루 앞으로 다가온 공개 서비스를 앞두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로 유저들의 마음까지 빼앗고 있는 아제라 나만의 아제라 캐릭터를 선점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황글이의 TV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